김영윤 소장 안경을 쓰셨네요 네 글을 좀 봐야 돼가지고 무슨 큰 아이가 되신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커뮤니티 댓글 어제 보는데 이것만으로도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도 만들겠다 최태원 내용은 세기의 이혼 그 전에 세기의 불륜 세기의 불륜과 세기의 이혼 그런데 참으로 깔끔하지 못한 대장부 역할은 아니다 그룹의 오너가 돼서는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90도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하던데 그런 인사 자체가 없었어요 빌 게이츠든 뭐든 다 개인사로 이혼을 했지만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를 않았어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음 없이 본인의 재산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 본인의 재산 나누기 싫어가지고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이 하려고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심 판결 이후에 글들은 다 언론에서 1심 판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심 판결 이후가 아니고 1심 판결 이후에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포도 아트 무지움에 있는 김희영 TNC 재단의 이사 김희영을 상대로 30억 상관료 소송을 했습니다 이때 최태원이 퇴거 명령과 함께 카드도 뺐고 현금 지급도 스톱합니다 치졸하게 재벌이 카드를 뺐냐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애를 낳아주고 조강지초고 그런데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찝찝하게 찝찝하게 어느 나라에 한 나라의 2위 기업의 오너가 불륜이라는 사건 불륜으로 끝나는 것도 혼해자 동거녀 상관녀 이런 단어들을 따라 붙으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카드를 뺐고 카드를 뺐고 퇴거 명령을 시키고 세상의 공식 석상에는 유사 배우자 역할을 동거녀를 시키면서 게티 이미지에는 사진 게티 이미지는 사진이 거의 박제되는 거예요 그냥 언론사에서 사진이 아니잖아요 게티 이미지에 게티 이미지가 뭐예요? 게티라는 외국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라이센스 같은 느낌으로 이 사진 함부로 못 쓰게 라든지 오랫동안 이제 그 사진을 그걸 게티 이미지라고요? 게티 이미지에 올라가는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게티 이미지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무나 사진이 찍히지는 않고 큰 이슈 이런 걸로 찍히는 게 게티 이미지에 찾아보시면 최태원 최태원 치잖아요 공식 행사 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김희영 상간녀를 데리고 드레스를 입히고 팔짱을 끼고 공식 행사 그거 말고도 아주 정식 부인처럼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유사 배우자 역할을 시켰다 그런데 이게 국민 정세는 맞지가 않아요 국민 정세 그래 그렇게 사랑이 좋다 그래 알겠어 아니 이혼 정리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15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최태원 회장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노소영 관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 시어머님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미안하다 항상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출을 했으니까 그래도 자식 3명 놓고 우리 대를 이어주고 아들도 낳았잖아요 고맙다라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화를 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트뮤지움에서 시어머니에 관한 영상 자료들로 이제 전시회도 하고 노소영 관장이 그렇게 둘 사이가 좋았대요 그런데 어머니 딱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반대하던 큰 산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혼소송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문재인 정권 안에서 문재인 정권 안에서 판결을 내려고 했다 아 그렇지 친문이었으니까 최태훈이 그리고 최태훈 회장이 재계 2등으로 올라섰을 때가 문재인은 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문재인 정권 안에서 승승 장부를 했다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한참 장외 집회를 할 때 최태훈 여동생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생각해보면 창업기업이 아니잖아요 SK는 SK는 절대 창업기업이 아니고 쉽게 그럼 스스로 따먹는 그러니까 국가의 선택으로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LG나 현대는 창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세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고 이건희 회장 이재용 다 LG도 그렇게 3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2세대가 경영권을 쥐고 있죠 창업기업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스스로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치가 나온다 뭐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 자체가 정경유착으로 산업이 발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니까 부정을 할 수 없는데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최태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혼소송에 대한 며칠이었죠 17일 날 했죠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에 이제 불복하는 이혼설명회를 했는데 급하게 또 2심 판결문이 바뀌었어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 이재명이 생각난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이 법조계 관계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최태훈이 그거잖아요 재산 분할에서 그 선댁에서 받았던 유산 그리고 300억 비자금 뭐 이런 것들로 키워졌던 이런 특유재산과 이제 노소형의 기여도가 과다책정돼서 전체 캐파 이제 그 파이가 큰 상황에서 35% 노소형 65% 최태훈이니까 이게 1조 3808억 이제 위자료 20억까지 그러니까 이제 최태훈의 전략은 이거를 줄여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 후에 생산된 재산을 파일을 줄이고 그 전에 선대에서 받은 그 특유재산을 그걸 늘리고 그러면서 지금 2심에서는 한 125% 또는 뭐 300% 이상으로 책정돼 있는 그 고 최종원 회장의 이제 기여분과 본인 걸 더해진 부분을 완벽히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어제 설명회를 보니까 정말 싫은 게 10분의 1로 깎으려고 뭐 부정을 당했다느니 뭐 얘기하는데 정말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없습니다 역사가 잘못된 역사도 받아들이고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발전 없습니다 좌파들이 하는 짓인데 중국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그거 많으니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재명 선생 문재인 선생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역사 부정하는 거 역사 부정은 저쪽이 잘하는 게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바꾸는 거죠 최태원도 그것에 충실하게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최태원이 이거는 이제 미국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전체를 관할을 하잖아요 SK 주시하고 있습니다 SK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기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중국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팁 들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60대에 그런 들어왔던 비자금 그리고 뭐 한국 SK텔레콤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그거를 2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돈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알죠 뭐 민영화 된 다음에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입찰을 공개 입찰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입찰에 단독 입찰이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8만 원 하던 주가를 한 달 상간에 33만 5천 원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완전 4천 한 3백억 끌어다가 사버렸는데 그거를 누가 어느 입찰을 하겠냐고 SK밖에 입찰을 못하게끔 만든 그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잔잔바리는 없고 큰 덩어리만 단독 입찰했고 이것은 선대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뒤에 검은 세력과 커미션이 분명히 작동했다 1993년에 12월에 8만 원 하던 주식이 1994년에 1월에 민영아 입찰할 때 3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누가 사겠냐고 4배까지 튕겨 올라간 것을 그 4천억 대의 자본을 끌어다가 살 수 있는 건 SK밖에 없게끔 만든 그런 상황들 그런 조성력 이런 것들이 정경유착이지 않을까 겉으로는 역차별 당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민영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영화 추진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정 절차를 위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경연의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최종연이었죠 최종연이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빠질게 김영삼 정부에서 나는 빠질게 민간이 선정하게끔 뒀어 그런데 그 선정자 중에 제일 대빵이 성경회장이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게 역사를 부정당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노소영 관장에게 기여가 기여분 재산의 기여분이 극도 과다 책정됐다 30년을 부정당한 그 느낌을 노소영 관장이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재산을 많이 뺏기는 게 싫다라는 건데 댓글들이 댓글들이 불륜녀 상간녀 동거녀에게 돈 주는 거 안 아깝냐 거기 엄청나게 좋더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재판부에서는 2심 재판부에서는 219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219억이 맞지 않은 게 TNC 재단에 이미 최태원으로 기부를 한 게 113억이 넘어요 집이 160억이죠 이거 두 개만 해도 270억이에요 270억에 딸이 가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학교랍니다 최시야 동거녀와 사이에서 난 호내자 10살이 넘었잖아요 그 학비부터 시작해서 엄청 이뻐한다며 최태원이 딸이니까 그리고 이런 대기업의 오너를 그냥 여자 입장에서 대기업의 오너를 10년 동안 15년을 넘게 집을 못 가게 만든 그 상간녀가 얼마나 이 상간녀의 능력을 떠나서 이쁘니까 거기 하는 짓이 좋으니까 거기 15년을 넘게 가족을 다 버리고 아픈 아들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나온 호내자를 이뻐해야죠 호내자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책정된 것 그 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게 김희영 상간녀 김희영의 친족들에게 간 현금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꽤 많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이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 일시불 현금 지급 1조 3808억 위자료 20억 이게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금액은 수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과다 측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상간녀를 이제 댓글을 달면서 명예훼손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뭐 이제 당연히 그 혼혜자 출산 출산하고 이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켰으니까 댓글을 달았는데 그 상간녀 김희영 측에서 고발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소했냐면 김정숙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김희영이 김희영이 댓글을 단 사람을 댓글 단 사람한테 그러면 수사 과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현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증거자료가 있어서 나는 이야기를 한 건데 허위사실이야 이렇게 됐으면 이쪽에서도 이게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밝혀라 밝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 제가 댓글 고발당한 댓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있습니다 김희영 측에서 증거자료를 못 냈어요 학력 의혹 가족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살짝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었어요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래도 사실이라도 기분 나빴다 기분 나빴다 그것도 있거든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SK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돈을 권력과 돈을 기업 발전에 써야죠 기업 발전에 써야죠 기업 발전 아니면 자선 사업을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발전과 국가 발전을 써야죠 어제 마지막에 17일이죠 17일 날 설명회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그 설명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경영은 경영은 할 거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 SK를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발전은 개뿔 그러면 돈과 권력을 나라 발전에 쓰고 기업 발전에 써야죠 상감녀를 위해서 입마금조로 돈을 쓴다든지 이 조강지차에게 재산을 주는 거 아까워서 이런 거를 줄이려고 돈을 쓴다든지 카드를 끊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35% 책정에 대해서 작다 50대 50으로 나눠라 매를 불었구나 그리고 노소영이 차라리 경영하면 좋겠다 이게 SK가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수료 띠 먹기 기름 팔고 이런 거다 보니까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다 귀찮기도 하다 그냥 노소영이 경영해라 그러니까 제일 개인사 때문에 기업을 흔들리게 하는 오너는 아마 대한민국에 SK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만일에 이심을 뒤집는 판결을 낸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재명의 유창훈 판사의 부글거렸던 그런 민심과 지금 이 재판부에서 약간 저쪽으로 봐서 갔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부글거림이 별 다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태원에 대해서 여성들의 한이 물론 남자들도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의 한이 절정에 이르더만요 우리 집사람도 아주 아주 광분을 하던데 우리 김영 김영윤 소장도 그 주변이 아주 여성들한테는 아주 원수가 된 것 같아요 최태원이 때려 죽일 놈이죠 어떻게 이거 이야기를 하면요 여성들은 완전히 흥분하더라고요 빨빨빨빨빨 어떻게 흥분해 그 정도로 진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노소영 관장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동정심이 왜냐하면 그걸 다 참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전시회도 열고 이 사람이 대장부다 그러면서 경영권은 이리로 가야 된다 결론이 왜냐하면 그런 마음 우리가 남의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그렇지 분노를 하는데 본인의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딸들도 대단한 딸들이라는 거죠 딸들은 엄마 편이잖아요 다 누구 편이 아니라 저는 잘 컸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 대한 제대로 판단 엄마에 대한 판단 아빠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재판부 탄원서에도 아빠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고 어떻게 내렸어요 아빠에 대한 판단 가족의 신뢰 부모와 자식과의 신뢰를 접었다 접었다 굉장히 딸들의 그런 판단은 무섭다 그럼요 그리고 둘째 딸은 무섭다고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폐하고 이따 폐했죠 665억에 끝내는 게 1억의 위자료가 웬 말입니까 끝낼 때 엄마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했더니 둘째 딸이 경례한 그 둘째 딸이 여기서 그만두면 내 엄마 아니야 내가 아는 엄마는 더 강한 사람이니까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파워가 더 괜찮은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 보면 50대 50이다 이게 많습니다 김명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